재미있으세요? 이쁘던가요? 정말로요? 네 성공했네요 원래는 한 곡이 더 준비되어 있었는데 시간관계 다 한 곡을 잘랐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는 두 곡을 준비해서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육자배기 들어보셔야죠 육자배기는 정말 대표적으로 슬퍼서 흥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느린 곡으로 시작을 해서 빠르게 마치는 곡이죠 여러분들 육자배기 너무 좋아하셔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육자배기에는 김수현 명창 그리고 고현미 명창 그리고 저 주소연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자배기 육자 육자배기 심상 나둘 대를 안기니 침물리라 네, 알았어요? 살 때 하울 찼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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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